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스킬 할 때 별풍 끄죠 아니 별풍은 해야 되니까 못 꺼낼다고 하는 건데 GG 정글 밴은 가죠 정글 밴이요? 아 브랜드 좀 빡센데 브랜드 밴 할까요? 아 그럴까요? 네 브랜드 좀 빡세가지고 오케이 대기하면 돼서 기브 미 유어 파워 아? 아 감사합니다 제까비 오케이 가이즈 땡큐 땡큐 가이즈 땡큐 서 마치 오케이 다음판 잘해보자 저희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저희 그 느낌만 봤을 때는 원래 지면서 또 쌓이는 게 많거든요 원래 지는 게 더 이득이라 연습이니까 네 나쁘지 않은데? 그러니까 이 바텀에 뭔가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내리라카는 근데 라인전 너무 약해서 각보고 하죠 네 할 수만 있으면 공생이긴 한데 두 다 자신 있는 챔피언이라 디프텔베레드 라테칼 지우스 뭐냐고 왔어? 샨대 탑 원호는 뭐야? 네 황벨인데 황벨 우리 탑 현진이 형 건부 브이네스 오너라는데 탑? 야 너네 전판에 뭐하러 왔어? 나 전판에 우리 루나미 루나미 지우 피터 아펠룰룻 와 지우 피터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리드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어 우리 방이 안 파지냐 왜? 건부 형 도망간 거 아니야? 멤버 보고 형 내일 나는 돈돈점 같이 먹을래? 돈돈점이 뭐야 돈돈점 후지랑 나랑 형이랑 셋이서 작전해야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재현이 형 재현이 형 Q 좀 돌려봐 오 재현이 형 재현이 형 이거 지금 정글로 Q 좀 돌려줘 CPSQ 형만 오면 뭐야 아 지금 멤버가 캐니언 캐리아 제우스 라스카이 형만 오면 아니 근데 레드팀으로 갈아야죠 나 재현이 형이랑 형 레드팀으로 가래 레드팀으로 하교를 하기 싫대해 여기 관리자분들 근데 자원봉사 나뉘어갖고 말 들어야 돼 근데 동네 형도 실제로 만나가지고 내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그니까 나도 진짜 포함 포함해드리고 싶긴 해 이거 자원봉사 미쳤어 이분들 그러니까 돈돈점 한번 도쿄스테이크 정식 한번 먹여드리고 싶은데? 괜찮은데 근데 미소연 내일 그렇게 말하면 형 아 또 거기 펜센 열리겠네 아으 돈돈점 못 가겠네 생각해보니까 아으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아 여러분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나 진짜 게임 못하겠네 아 흑경한테 인사하고 와 이거 예의가 아니야 그런가? 아 그 뭐라하지? 그 스승님을 스승님을 뵙겠습니다 하라고 하고 올까? 아니 상대 상대한테 이거 지고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? 아 재현이 형 괜찮아 괜찮다니까 상대 정글이 이제 상대 정글이 상대 정글이 불쌍하다고? 아 뭔 드립이야 이거 재현이 형 또 긴장했어 얼굴 표정 얼었어 아이씨 재현이 형 지금 똥 마련나보네 또? 재현이 형 지금 매크로 표정 나왔다 매크로 표정 그러니까 재현이 형 표정 얼었어 나 재현이 형 똥 싸는 사진 있는데 아 진짜 아 이거 안 오면 유포한다고 해봐 못 참겠네 재현이 형 어? 광희 형이 형 안 오면 뭐 사진 유포한다는데? 소영규 형 똑바로 안 들었나 보네 소영규 형 똑바로 안 들었냐라는데? 재현이 형 잘 찌는데? 포모션인데? 나 인사 한 번 드려올게 저기 진짜로 아 안녕하..안녕하세요 와 왜 일로 왔다 안녕하세요 스승님 스승님 뵙습니다 하하하하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십쇼 오케이 아니 상대 탑전글이 오너톰이 작살나버렸네 어? 건스쿼드 안 들어오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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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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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이고 건부찡! 아니 건부찡 아이 건부찡 마이크 안 켜 네 와 드디어 좀 맘에 든 아니 밴핑 드디어 좀 맘에 든다 와 뱀핑 이쁘다 아니 탑만 이거 잘 맞추면 될 듯? 그니까요 지금 각 보이죠? 어? 어? 아이고 아아 아이씨 진짜 니코랑 캐치 하지 말라고 우지영 이게 한번 먹어도 될 거 같은데? 어? 도力 야야야야야 야 화나셨어 조용히 해달래 안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진짜 화나셨어 에이 화난거 아니고 우재형 목소리가 이게 경쾌하게 베릴 형이 너 조용히 놨다 화나셨다고? 베릴 형이 화났다.. 베릴 형 화났다는데? 나 내가 말도 못해서 화났대 화나셨대 아니 뭐 할까? 파이크 할까? 자르건 할까? 파이크는 별로야 와아 방 깨지겠다 방 깨지겠다 와 잠시만 이거 변수인데? 오 됐다 됐다 나이스 칼리스터로 캐리하는 방송 갑니다 둘 다 노플이야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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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채팅 러쉬하는데? 리게임 가자 이거 리게임 해야 할 것 같은데 오! 끊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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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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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외 렛츠 팀! 프로 프로! ㅋㅋㅋ 야 이거... 뭐야 이거... 야 튀겼다 튀겼다 튀겼다! 니코 튄 밑은 뭐야? 야 낚시보소? 잘한다 잘한다 아니 프리텐더 진짜 어딨어 어딨어? 이거 찐? 이거 찐 아니잖아 야라가스 우리가 했을까?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난 상관없어 1일세 주고 라인조트 했냐? 아니 나 그냥 오리 하나 같은 거 할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바텀에서 아 에바지 제가 택할게요 제가 택할게요 확인하겠다 아 또 우리 안 넣어졌대 아 진짜? 블레일리스트인가 봐 어 우리 아예 새로운 큐를 만들어줬어 우리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어 아 또 우리 안 넣어줬대 우리 둘 밖에 없어 아 여기 나오는구나 어 상대가 온대 페이즈인데? 뭔데 이거 야 페이즈 근데 이거 진짜 멤버 안 채울 것 같은데 페이즈 형 섭외해가지고 네 해달라고 해 물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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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물어봐 근데 페이즈한테 저 디코드 보내봐 지훈이나 개인형한테 말해달라고 해 어 건부 형 지금 듣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말해달라고 해 어 건부 형 건부 형 듣고 있어요? 어 왜 나갔어? 어 나갔어 아 아 아 저거 생각났다 페이즈 그 프로필 누르면은 아 디지코드로 그냥 다이렉트 보내봐 바로 그냥 빼도받도 못하게 전화를 걸어보는 거 아 전화를 걸어서 그냥 아 전화를 걸어서 그냥 전화를 걸어서 빼도받도 못하게 강제화 시켜야지 강제화 시켜야지 일단 컴퓨터 지켜봐 형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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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팀 알잖아 안녕하세요 누군데? 페이즈 아 왜 그래 아니 그 챔스키 상대 원디로 잡혔는데 아니 좀 선 좀 넘지마 상대 원디로 잡혔는데 애초에 그게 없어 뭐 멤버가 없어서 어차피 안 잡힐 아니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우리 팀 정글로인데 왜 그래 아 아까 데프트 형한테도 좀 배웠는데 뭘 두판 응속으로 해줬어 리미치 해가지고 아하 믿김도 해줬어 우승할만 없네 원두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가려서 인사 안 받아줄걸 여기서 근데 안 받아주면 성남아 지게라 아 근데 왜 아무도 그 답장 안 해주냐 몰래카메라 아니야 너 지금 트롤하고 있는 거 다 알았나봐 사람들이 아 내가 범인이었어? 서라벌이랑 내가 또 친하거든 서라벌이라고? 샤벨인가? 서라벌 아니라? 사브레 사브레 샤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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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안녕하세요 두두요 하이 두두요 하이 고마아 고마아 저희 지금 연습팬데 일단 저희 바텀지어 4승 0패이긴 해요 네 4승 0패라고요? 네네 0승 4패라고? 아 아니 4승 누가 옆에서 0승 4패라고 하던데요 누가 누가 그래요 옆에 그 그 불독 날쪼를 하고 다니시네 아 맞죠 날쪼가 맞죠 아 저 믿고 있죠 당연히 아 형 왜그래 하나님 대로 불러주십시오 샤벨 샤벨이잖아 샤벨 샤벨 이름 잘 지웠다 형 샤벨 몇 살이에요? 안녕하세요 저 07년생입니다 어 아니 나랑 열 살 차이 나는데? 애기 애기 귀여워 아 어 아 몸이 아직 어 저 아까 4연승 한거라 1판 빌게 되면은 좀 책임이 좀 크기는 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샤벨이 형 내일 직관 오죠? 어 내일 돈돈 줘 표가 없어서 3시만 아니 그러면은 밥만 먹고 가 아니 와서 그러면은 2시 반에 와서 돈돈병이라고 그 지하에 밥이 있거든 그거 우리가 사줄 테니까 와서 먹고 와서 밥만 먹고 그린룸 1번방에서 아레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나이스 스트라이 어 노플 노플 어 막을 수 있나?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 막아주세요 중요한 건 꼭 깨지 않는 방법 아 근데 이 판이 제일 좀 나쁘지 않았는데? 제일 나쁘지 않았다고요? 아 나 4연승이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어제 호흡도 많이 맞췄고 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어제 연습판 그대로 저희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경기! 충격의 결과 아 라스카리 psicologia 죄송합니다만 친상경기맨이 물과가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팀 탑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네 불이기만 했던 존재들이 대픽에서부터 좀 말린 느낌이 있어요. 결과적으로